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 시선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대가 바뀌더라도 집에 대한 의미, 근본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죠. 집은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진 공감입니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14위, 2022년 신용등급 A+, 자체 사업 위주의 대반건설은 집에 대한 바른 생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만나 품격의 가치를 공간에 담은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대반건설의 디에트르가 수원 이목지구에서 첫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수원에서 첫 번째 만남을 갖는 디에트르 더 리체는 6가지 프리미엄을 제공합니다. GTX C로선, 동인선,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호선 모두를 누릴 수 있는 펜타 교통환경을 갖춘 곳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명품 학원과까지 품은 교육특화 프리미엄, 10분이면 만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과 공원은 발길 닿는 곳마다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을 설레게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주차대수 2.1대와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라이프스타일을 맞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혁신 평면 설계로 누리는 높은 천장구업, 광폭 거실, 알파룸, 3면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서비스 면적까지 안락하고 아름다운 공간은 여러분의 품격을 말해줄 겁니다. 수원 이목지구에서의 만남은 특별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명품 입지에 도시 개발로 인한 편리한 인프라는 여러분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하나의 변치 않는 가치를 생각하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가 수원 이목지구에 세워지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단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위치가 가치를 만드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입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 단지는 교통과 상권, 교육까지 도심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입지 요건과 펜타 광역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과 북수원 RC, 수인분당선 KTX가 지나는 수원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특히 수원역에는 수원과 삼성, 청량리, 의정부, 그리고 양주시 덕정역을 입는 GTX-C 노선 신설로 시작되는 교통호재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2028년에 개통될 GTX-C 노선을 이용할 경우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2분으로 강남까지 30분대로 출퇴근이 가능해지죠. 2024년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 광교, 호메실이 연장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진입도 보다 편리해집니다. 교통호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8년 동탄 인더건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 수원역과 동탄역이 직접적으로 이어지면서 KTX와 SRT, GTX-A, GTX-C 노선을 이동 목적에 따라 환승이 가능한 본격적인 도시철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위치가 가치를 만드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수원 교육 중심지 에듀타운 프리미엄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 교육환경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이목지구가 교육특화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에듀타운이 들어설 전망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650m에 걸친 중심 상업지역을 따라 명품 학원과 등이 계획되어 인근 정자동 학원과 못지않은 수원 교육의 중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또 하나 있죠. 수원 이목지구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 교육특화지구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는 유해 시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상권 형성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 교육 중심지, 수원 이목지구에서는 풍요로운 자연환경과 함께 쾌적한 상권, 대규모 에듀타운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어 매력적인 프리미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프와 문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 스타필드 수원점과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는 롯데마트 천천점과 같은 대형 유통시설과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녹지공간, 수원 종합운동장을 모두 10분 내로 누릴 수 있는데요. 특히 만석공원에는 둘레길 외에도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공간과 야외음악당, 수원시립미술관이 함께 조성되어 문화를 접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문화와 레저, 쇼핑을 완벽하게 품은 최상의 생활 인프라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입주민 프리미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는 무엇보다 압도적인 주차대수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보통의 단지들은 평균 1.3대 주차대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저희는 세대당 2.1대의 주차대수뿐만 아니라 확장형 주차구역도 설계되어 한층 여유롭게 주차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프리미엄이라 할 수 없겠죠.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 커뮤니티에도 입주민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유아풀과 스파까지 갖춘 입주민 고급 수용장이 단지 안에 있고 사계절 내내 날씨 걱정 없이 즐기는 다목적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 매일 그린 갤러리를 경험하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 당구대, 다트와 같이 다양한 놀이시설이 갖춰진 커뮤니티 플레이라운지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 수 있는 북카페, 키즈룸까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리체 프리미엄 커뮤니티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당신의 삶이 다채로운 즐거움으로 시작됩니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혁신 평면 설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전용 면적이라도 실사용 면적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비스 면적을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결정되니까요.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는 혁신 평면 설계가 적용되어 서비스 면적만 약 14평이 제공됩니다.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극대화하였기에 타사와 비교 불가하죠. 또한 4베이 평면으로 환기성이 우수하고 광폭형 설계를 통한 넓은 거실과 높은 천장고로 탁 트인 개방감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을 겁니다. 보이는 곳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곳은 세심하게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는 가치와 공간 미학을 선사합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덕성산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산줄기 끝에 정남향으로 자리한 수원 이목지구가 손꼽히는 풍수지리학적 명당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한국학과 문학박사이면서 대한풍수지리학교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지중학 교수에 따르면 예로부터 덕성산에서 이어진 부자터에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가 자리한 것이니 이보다 좋은 입지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 좋은 것은 덕성산에서 쌍맥이 단지로 들어오고 있어 하나의 맥이 이어졌을 때보다 산천정기를 두 배로 받아 큰 명당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을 지키면서 부자가 되는 곳, 수원 이목지구에서 만나게 될 가장 찬란한 인생과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기엔 좋지만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상대적으로 건표율이 높고 교통체증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을 거쳐 건설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됩니다. 구도심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위치에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된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면 정말로 희소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원도심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면서도 도시개발사업의 장점을 모두 갖춘 수원 이목지구에 2022, 2023 굿디자인 어워드 우수디자인 선정 2021 중앙일부 국내 대표 주특브랜드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가치중심 주거 문화를 펼치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단지가 지하 3층부터 최고 29층 2,512세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명당을 품은 도시개발 프리미엄 오직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치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치의 경이로운 미래가치와 프리미엄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분양 일정은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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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